운동 후 먹으면 좋은 음식 TOP3 1. 구운 닭가슴살, 닭가슴살은 운동 후 근육을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품질, 단백질의 저지방 공급원입니다. 또한 근육 회복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영양가 있는 운동 후 식사를 위해 찐 야채나 샐러드와 함께 드세요. 2. 퀴노아 샐러드 퀴노아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완전한 단백질입니다. 또한 에너지 저장을 보충하고 소화를 돕는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을 제공합니다. 만족스러운 운동 후 옵션을 위해 퀴노아, 야채 및 가벼운 드레싱으로 다채로운 샐러드를 만듭니다. 3. 단백질 파우더 스무디 운동 후 스무디는 영양분을 보충하는 편리하고 상쾌한 방법입니다.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파우더로 유청, 식물성 또는 선호하는 유형에 맞게 한 스쿱을 포함합니다. 과일 잎이 많은 채소, 아몬드 우유 또는 물, 과 같은 액상 베이스를 추가하여 다재다능하고 맛있는 회복 음료를 만드십시오. 특정 영양 요구사항에 따라 1인분 크기를 조정하고, 의료 전문가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게 조언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. 18. 단백질 파우더